안녕하세요 아우라입니다 안녕하세요 헤네시안입니다 타이거 슈러프 타이거 슈러프의 카사노바 아 타이거 슈러프의 카사노바 오 카사노바? 기대된다 기대되는데 카사노바 뭔가요? 야 와우 오 멋있어 뭐야? 대박 멋있어 야 뭐 대박 와 대박 야 이거 무슨 광고 같다 너무 멋있는데? 향수 광고 약간 오 와 약간 마이클 잭슨의 이런 춤입니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야 이건 뭐야? 와우 대박 영화배우 아니에요? 완전 광고 같다 대한민국 비주얼인데? 근데 춤이 되게 다르네 너무 잘 춘다 절대 있다 와 와 너무 멋있는데? 와 와 와 와 와 멋있어 와 와 절도 보소 와 멋있어 와 와 멋있어 약간 비 같다. 그쵸. 어셔, 어셔. 어셔, 어셔. 어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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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셔. 되게 섹시한데요? 오. 잘생겼는데. 선글라스 많이 넣어. 와. 정말 그 카사노라는 단어가 되게 잘 어울리는 인물이다. 와. 섭, 섭 같다. 응. 섭, 섭 같다. 섭, 섭, 섭. 목소리도 되게 섹시해. 오. 뭐야. 춘 너무 잘 춰. 그러니까요. 오. 이거 뭐야? 대박. 너무 추워. 밖에도 지금 난리 났어. 와. 대박. 와. 오. 가믄. 오. 춤 진짜 잘 추네. 응. 너무 멋있다. 노래 제목이랑 되게 잘 맞는 거 같아. 섭. 노래 제목이랑 되게 잘 맞는 거 같아. 들이 잘 어울려. 모든 게 다. 저런 안경 어울리기 쉽지 않은데. 오. 오우 약간 뭐라... 멋있다 대박 어땠나요? 약간 자기가 잘 멋있는 줄 아는 사람의 그래서 카산노바라는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번 계기로 인도의 새로운 음악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 정말 신세계고 너무 더 많이 듣고 싶어요 구독해서 이번 노래 많이 듣고 보고싶네요 절도가 있어서 춤이 너무 잘 차서 이거요 또 보고싶은 것 같아요 저도요 카산노바님처럼 카산노바 노래처럼 볼스테이키랑 케이키랑 많이 봐주시고요 저 헤네시아는 남성비는 아니지만 CTV라는 노래로 남자의 고독함을 표현하는 그런 곡을 나왔으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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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